정부 추경안에 포항 지진 예산이 편성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울릉 지역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초 경북도 요청안에 비해 아쉬움이 있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등에 600억 원이 편성되고 흥해 특별재생사업 국고보조율 인상 등은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이 전향적 자세로 임해 지진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